9번과 10번 손 올려보자 넘어지지 않게 선생님이 지우개로 올려볼게 손목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지우개로 올려서 고정시켜서 예쁘게 치는 방법으로 갈게요 1, 2, 3, 4 아기가 치포구 1, 2, 3, 4 1, 2, 3, 4 1, 2, 3, 4 1, 1, 2, 3, 4 내려갑니다 옳지 잘했어요 이렇게 치우개가 있다 생각하고 너무 손이 다운되지 않도록 치시면 돼요 옳지 그렇게 해서 치우개 없이 한번 가볼까 시작 가볼까 들어주기 하나 셋 넷 들어주기 치면서 기다렸고 치고 들어가봐 하나 하나 셋 하나 잘했다 잘했어 끝 자 이